신선해 신선해 신선 잘 살아보세 살아 흑이 틀면 나왔던 저의 아이돌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어요? 공태신앙이 억울해요? 나는 부모님께 이것을 물려받았다 아버지가 머리쓰지 말았거든요 엄마한테 통화를 하잖아요? 내 목소리를 듣는 거 같아 근데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드세요? 안 들어요 매우 신신이 집어는 한 달 할머니씩 가정예배를 피아노 직접 치시면서 어머 할머니가?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세상 사람이었다가 은혜 받은 사람 부러워하고 부러움의 대상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나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? 감사합니다